왠지 널 보고 여기도 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많아지네. 무슨 생각? 12년 전에 그때 내가 만약에 뉴욕에 왔었다면 어땠을까? 만약에 네가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면? 그렇게 떠나지 않았고 우리가 같이 자랐더라도 내가 널 찾았을까? 우리가 사귀었을까? 헤어졌을까? 부부가 됐을까? 우리는 아이들을 가졌을까? 그런 생각들... 이번 연도 아카데미 이슈 작품 쇼 노미네이터 내 아름다운 사랑이...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 마음을 닫고 내 마음을 닫고 내 마음을 닫고 내 마음을 닫고 이곳에 내가 내가 닫고 이곳에 내가 닫고